아 좀 나왔다 기아 완전 풀러 아니야 일로 나 죽었어 나 이미 갈렸어 야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라고 조깃조깃해 무서워 맞아 단추가 많다 재밌어 그냥 무난한 편이야 뒷바퀴 바람이 없지? 아 뒷바퀴 내꺼? 아니다 자영이들 재밌을꺼야 와 재밌다 재밌어 안녕 3시 타니까 좋다 야 자꾸 찍지마 내가 무슨 할말이 없잖아 안해도 돼 음악으로 깔려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부터 들어가야돼 그렇지 오오 스무스 희석이 희석 여기가 조금 여기만 조심합니다 내려올 때 여기저기저기 여기 왼쪽에 점프 여기 왼쪽에 점프했었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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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재밌지 셋 다른 경험을 해보네요 재밌어 아니 근데 나 정도는 죽이 많이 가 싶어서 이거 어때요? 지금 파기를 못 피니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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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금 거칠어 길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제 짚 缩 예전 여기에 RD 어 이거 뭐 계단 생겼네 이성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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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옛날하고 좀 많이 틀렸다 그래? 재밌네 어 좀 더 익사이팅한 게 없어졌어 인간객이 그렇게 많진 않나? 아 많진 않아 새우 시즌이야 어 이거 1g 보고 와 원래 이제 솔뿌리밭이었거든요 거기가 오랜만에 사룽 와갖고 친구들 우리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타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가 없어갖고 예전에 얼마 타는 코스로 사는데 재미있습니다 내가 맨 뒤로 갈게 내가 배터리 없으니까 먼저 가 그럼 먼저 중간에 갈까? 전기 없어 무동력 다운 무동력 다운 무동력 다운 무동력 다운 무동력 다운 extens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래서 이런 노래를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